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요즘 바쁘세요. 이번에는 아이네티브의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요. 또 서론조 선생님이 노래를 주셔서 영동의 사랑 노래로 요즘 많은 중간을 올리고 있죠. 활동이 대단하세요. 그리고 오고 게라다라 전국과외선제 선생님 또 이사님이십니다. 여러분 우리 이사님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영동의 황예선입니다. 서론조 선생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십니까? 서론조 선생님입니다. 탈매기 부산 탈매기 팝업치는 노동가에서 힘을 보내는 아쉬움에 저 바다만 바라봅니다. 기약없이 떠나가지 자꾸만 그리운 사람 그 사랑을 참아야지 보고 싶어도 그 사랑은 생각이 나도 돌아올게 그 순간까지 생각하며 기다려야지 생각하며 기다려야지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상상도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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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 아쉽네 저만한 사람이 있었나 기약 없이 떠나지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 순간을 참아야지 보고 싶어도 그 사람 생각이라도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일요일요 기다려야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심각하며 기다려야지 네 감사합니다